뚱땡이 온다 뚱땡이 던져준다 깼다 못 깼다 잡으면 안되는거다 잡는거 아니다 뭔데 뭔데 그럼 의의가 없네 얘네 잡는거 아닌가 뭐 남았나 사람이 또 있나 일단은 넘어가는걸로 그니까 쟤네 얘 잡으면 게임 끝나는거 아니야? 음 같이 뛰는건가? 난 밑으로 뛰고 난 여기로 뛰어주고 어? 이거 클리어 목표를 모르니까 내가 부숴줄게 너 좀 난 여기서 폭발하고 올라가서 잡으면 안 돼 그니까 뭐야 나는 누구의 팀인것이 흙물 폭파하자 흙물 폭파하자 흙물 폭파하자 내가 먼저 가는건가 흙물 폭파하자 어떻게 하지? 뭘 떨어지면 되는데 이게 떨어지게 해주나 왜 이렇게 해주나 흙물 폭파하자 흙물 폭파하자 흙물 폭파하자 흙물 폭파하자 흙물 폭파하자 위에가서 아 요거를 깨면 뭐지? 무슨 표지지? 정지 표지 X 표지 동그라미 표지 표지가 있나 이런데? 다 달라 똑같은 표지가 세개있고 두개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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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요로 가는 여기로 가는거 같애 이거 여기로 가는거 같애 여기 길을 왜 만들었어 아 누가 켜주길 바라고 있구나 지금 넘어가... 야 그만가 그만가 우와 열면 안돼 열면 안 돼 열면 안 돼 열면 안 돼 이거 바로 얘네 죽이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열면 안 되고 난 밑으로 가야돼 왜 이렇게 잘 싸워 뭐야 얘 왜 갑자기 잘 싸워 뿌리를 앤들 지키는거다 얘들은 얘네는 우리도 죽이지만 우리는 얘네를 지켜주려는거야 기계들이 얘네들을 못죽이게 얘 살려야죠 그럼 그렇지 잠깐만 그렇지? 아니 0이 애들이 다 죽이면 난 죽는가구나 기다려봐 얘들아 됐다 아 방향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얘는 올라갈테 했고 나는 난 밑으로 가서 이걸 부서줘야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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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부서줘야지 나는 그죠? 어 오케이 여기 한 명 올려두고 여기 왔다갔다 와라엘 시키다가 한 명만 올려듭시다 그치? 올라가 있고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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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그때 열어로 한 명 됐죠? 식물 폭파 하기 전에 식물을 하나도 만들거에요 던져주래 이걸 터뜨려야 돼 이걸 터뜨려야 돼 어떻게 터뜨리냐 한 명을 좀비로 바꿔 터뜨려야 돼 좀비 폭파 부섰지? 내가 먼저 가서 이런걸 건드릴수는 없잖아 가면 열리나? 이게 문제네 이걸 여는게 문제다 내가 여기 숨어있어 숨어있을 수 있나? 내가 여기 숨어있어 이게 닫혀있거든요 이걸 여는 방법은 가까이 가면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명 보내보자 빨리 가 빨리 안되지 아니요 이런거는 붙으면 될 수도 있거든 이건 얘로 변신해서 여긴 점프 못하니까 여길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붙어보자 그럼 이게 열릴 수도 있어 안 열리죠 그러면 왜 죽었니? 아잇 잘못 어 나이스 야 나 죽여 미안해 아 이것도 못죽여 너네는? COP 2 빨리 부셔 아으씨 포인트 아끼까 포인트 아끼자 어어.. 왜왜 아줌마 왜? 아줌마 왜? 돌아가 아줌마! 야 이 아줌마 왜 여기 있냐? 어어? 아줌마 미안해 어어 잠깐만 돌아오는 애들 뭐야 여기 대기타 조명 올리고 어어 잘 잡아 잘 잡아 화이팅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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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돼 화이팅해 잘 쏘면 죽어 나는 아이씨 그걸 못 던지냐? 아이씨 올라가 그렇지? 들어가 잠깐만 잘 올라온거 맞지? 에너지가 되어라 아이씨 하나 준비하시켜서 올라가서 폭파로 뻥 그리고 그리고 이거 해가지고 이제 부서주면 되죠 그리고 이거 해가지고 이제 부서주면 되죠 불안하다 불안하다 오케이 어 페이크에 걸렸다 얘네 아 얘네 있는 곳이구나 여기는 어 어 깜짝 놀랬다 얘네 위에 열렸다 뭔가 빨리 구해야될 것 같지? 물이 차오르는 것 같죠? 빨리 뛰어와서 이거 꺼줘야될 것 같지? 어허허 표시가 뭔지 모르겠어 두 마리면 되나? 일단 여기 열리면 안되니까 두 마리면 되나? 두 마리면 되나? 잠깐만 이것도 막아야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너네는 점프로 넘어가면 되고 아 좁아진다 이게 달려! 뭐가 버튼이냐거지 뭐가 버튼이냐거지 어떤거냔거지 이거 아닐까? 이 기둥 두개가 이렇게 오니까 이거 어 그냥 정지 버튼 내가 갈라면 이렇게 갔다가 애들 이렇게 간단 말이지 어 그 정지가 그 정지가 맞았다 나이스고 일단 대게를 타보자 물속으로 빨려들어갔어 애들 여기로 나올 것 같애 오 오 다 죽었어! 아 여기서 내려왔나보다 어디서 왔지? 얘네? 이걸 또 신경 못 썼네 어디서 왔어? 여긴가? 이렇게 쭉 와서 싹 다 죽인건가? 와서 왔다갔다 얘 움직이는 범이네 이게 자 먹고 난 뭘 해줘야지 뭐지? 아아아 이거 이거 부수면 되잖아 바람 올라가는거 그지? 바람 올리는거 제발 문 여는건가? 뭐지? 이게 아닌데 뭘까요? 아니면 X표지? 동그라미 세개? 이거? 이거 두개가 열렸네 문을 이렇게 위로 올린단 뜻이구나 아 니 어떻게 하나 이거 아 풍차 뭐야 X표지가 아니고 이거 똑똑이다 어억 오케이 안돼 잡아가면 안돼 이제 남은거는 요거 똥그라미 이거 부서져야되지 않냐? 똥그라미들 어? 해골이 초록색? 해골이 초록색? 해..뭇말이야 해골이가 뭐가 초록색이야 요거? 인간들 제거하는 그런 뜻인가? 인간 제거 그런 뜻인가? 흫 부셨어 이거 하나 나왔어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다 부셨어 지금 다 부셨어 건드릴까 갖고 어떻게? 게임이 끝난건 아니다 그럼 이제 여기로 가서 좀비들 열고 다 부셨으니까 할거 없어 내려가서 좀비들 열고 아 이게 나왔네 이게 해골이 이건가보다 인간들 죽이는 무기가 나오잖아 내가 생각난게 있거든? 하얼링해서 애들 정신 못차리게 해 아 그럼 우리 좀비가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좀비들이 와 근데 애들이 공격할랄때 점프를 시켜 점프를 시켰어? 그럼 바로? 식물로 변해서? 던져주기로 하는거야 얘네를 살려야지 그치? 어때? 하얼링으로? 하얼링으로? 너는 빨리 뛰어가서 아아아악 이렇게 애들을 던져주는거지 아닌가? 휴발 내가 넘어가 공격하지 마십시오 안 던져지네 얘를 죽여 어떻게 죽여? 나 어떻게 하라고? 하... 좀비들을 던져 좀비가 넘어가서 퐁해 이것도 터지네 퐁 이거는 뭘까 이거 애들이 나오는데 같고 봐봐 뚱땡이 뚱땡이 하나 만들어 뛰어가 요기서 점프해 으응 말같지 않은 소리하고 있죠 어 되지 않을까? 어? 일단은 점프 에너지하고 점프가 좀 많이 달잖아 달리기도 많이 달고 어 한놈만 더 태우고 뚱땡이로 저거 죽이는거지 날라서 총 4명? 이거 던지는 애도 죽여 그냥 뚱땡이가 점프를 해야돼 애들이 총 쏴 총 쏴는 애 죽일까? 과학잠 안 죽으면 될거 같거든? 과학잠 안 죽으면 될거 같거든? 아 하울링! 하울링으로 버티면서 요기서 던져야 되거든 던질라면 요기서 던져서 허 아 깜치 추천 고마워 쌈씨가 인사박아라 근데 하울링이 어 너무 많이 단단 말야 여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하울링이 팔씩 달아 하울링 했을때 어쨌든 던져지기만 하고 하울링 거리가? 뛰어 시키들아 하울링 아이 먹지말구 여기서 던져야된다 이거 어 없어졌어 눈알이 다 하울링 자까만 잠시만 아 아 아 안 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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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괜히 띄게 했다 아 아 뛰지마 너도! 과학자만 살자 식물 던지기 야 너 안 터지냐? 아아 슈바 죽었다 과학자 날라가야 하는거지 얘 점프했잖아 얘 날라가는거지 얘가 지금 하울링 할수없고 지금 할수있는건 터지는거밖에 없어 어 달령 어서오고 변신도 안되고 식물도 안돼 태우는것도 안돼 터지는거 밑에서 터지면 돼 피는 아이달씨의 밈 추천 감사합니다 깜씨가 인사박아라 왜 안던지냐 왜 안던지냐 얘 안죽었네 더 안나오네 그냥 날라가는거였어 걔 스읍 아니 그 달리기하면 그 점프해서 공격하는건줄 알았어 야 해석좀해줘 인간이 살아남아야한다 맞지 맞지 인간이가 살아남아야한다 골라잡을 생각은 없고 아줌마는 자꾸 왜 왜 죽이기 싫은데 왜 죽이게 만들어 자꾸 아줌마 아 죽일 생각이가 없어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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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던지자 똑바로 던져 식물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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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네 어떻게 잡았냐 훌륭해 아주 잘했어 너 지금 거기 쓰면 안돼 너도 자 미리 생각하자 미리 생각하자 금융폭파 Сер 금융폭파 감사합니다.